안녕하세요 정신부석가 권혜경입니다. 캣티 선생님의 해리장애와 복합외상에서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기 워크숍을 소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. 많은 치료사들이 내담자의 상처에 포커스하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. 하지만 준비 없이 상처나 트라우마에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을 때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내담자를 더 힘들게 하고 내담자가 치료를 기피하게 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.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치료사들이 세션 중에 내담자가 자신의 상처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초기에는 내담자가 세션 중에 트라우마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울거나 강렬한 감정의 표현이 되면 제가 치료를 잘하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내담자가 그 다음 세션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치료가 잘 되었는데 왜 내담자가 치료에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담자가 치료를 받을 자세가 안 되었다고 내담자를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단지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치유의 효과가 없다는 것 트라우마 기억을 상기시키는 파트와 이를 회피하려는 파트 간의 역동과 자각과 비자각 간의 갈등 트라우마 기억이 내담자의 성격 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이 되는 단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이번 캣티 선생님의 해리장애와 복합외상에서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기 워크숍에서는 해리장애와 복합외상에서 어떻게 치료를 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리장애와 복합외상 내담자 개개인에게 꼭 맞는 치료 속도를 찾기 위해 무엇을 봐야 하는지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다양한 해리 파트들의 반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체로서 내담자가 트라우마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담자의 특정 파트들만 이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특정 내담자에게 맞는 트라우마 기억을 처리하는 속도를 찾기 위해 어떻게 내담자가 현재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과 이 경험을 하는 시간을 조금씩 조정해야 하는지 트라우마 기억 처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트라우마 기억과 지금 현재 이 순간 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루면서 해리와 복합외상을 앓고 있는 내담자가 트라우마 기억에 갇혀 과거를 반복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기억에서 자유로워져서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이 워크샵에서도 캣티 선생님은 이론뿐 아니라 본인의 실제 사례를 많이 들어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치료사가 어떤 개입을 어떤 이유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셔서 내담자의 트라우마 기억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리 장애와 복합외상에서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기는 캣티 선생님과 진행하는 여덟 번째 워크숍입니다 혹시 캣티 선생님의 워크숍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서 혹은 지금 처음 이 워크숍에 대한 소개를 받아서 이전 워크숍에 대한 지식 없이 이번 강의를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걱정을 단단히 붙들어 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캣티 선생님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답게 각 워크숍을 빌딩 블록처럼 하나씩 쌓아서 해리 장애와 복합외상 치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만 이 중 필요한 워크숍 하나만 들으셔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배운 내용을 임상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많이 덥다고 하죠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캣티 선생님의 해리 장애와 복합외상에서 트라우마 기억 다루기 워크숍에서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